2013년 55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 1 정직 3월을 2월로 변경제결한 사건 사례대비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지방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에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은 후 이 역시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취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 및 대상을 검토하시오. 소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와 상대방 피고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며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피고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질문한 순서와 무관하게 소의 대상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를 파악해야 한다. 5. 소의 대상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하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재결청 즉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하면 재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처럼 피고를 문제에서 제시한 경우에는 과연 그에 따른 소의 대상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재결의 고유한 위법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원처분 중심주의 5.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고 정직 2월이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일부인용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소청심사위원회가 3월의 정직의 징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것은 일부 취소 재결임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그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 만약 3월의 정직처분을 감봉처분으로 변경하였다면 이것은 소정재결로써 행정심판위원회가 대결청의 지휘에서 행한 재결이 아니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 유무의 문제 자체가 없음 처분청의 지휘에서 행한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함으로 그 소정재결을 대상으로 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한다. 재결취송이 아님 X 소위 대상이 무엇인지는 소송요건으로써 대상적격 문제에 해당하므로 만약 위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X X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